인성 면접이랑 토론 면접이랑 협상 면접 받았던 질문들이 어떤 거였는지 좀 제가 이제 전기직을 공기업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전공이 전자공학 여성으로서 처음에 선택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공기업 기출을 많이 푼 거 안녕하세요 전기직 공기업 기출 플랫폼 엔지니어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맨입니다 21년 하반기 한수원 최종 합격자 엄지님을 모셨습니다 엄지월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 전기기사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인기가 많은 파워블로거이신데 제가 그 글을 보고 한수원도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합격했을 때 순간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합격했을 순간이요? 되게 엄청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합격창을 딱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엄청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인턴 분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2주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 나는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딱 합격하는 거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네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면접을 보고 나서 바로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대답을 잘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뭔가 제가 실수했던 게 되게 많이 떠오르고 아 이렇게 말을 하지 말 걸 아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밖에 대답을 못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가지고 그러면 면접에 대한 그런 질문은 상세한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 우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사기업이랑 공기업 중에서 공기업을 선택을 한 이유가 업무 강도가 좀 이렇게 낮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 경험이 없는 취준생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는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사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에 비해 좋은 점이 모든 전형 과정들을 되게 투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지금 있고 얼마만큼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게 제가 공기업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공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3, 3학년 때부터 준비하셨나요? 아 그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기직을 공기업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전공이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미시적인? 약간 그런 반도체나 그런 것보다는 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계 같은 거를 보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단톡이라는 거는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필기 합격했을 그때부터 필기 합격자 방이 따로 있고 또 면접 준비방이 또 이렇게 오픈 카톡으로 만들어지고 한수환 합격한 직후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합격자 방이 들어가서 소소한 정보 같은 거 알아가고 그러면은 합격자 방이니까 합격했는지 안했는지 인증을 하고 들어가나요? 아 네 그쵸 그쵸 그 합격자만 알 수 있는? 아 네 합격자만 알 수 있는 언제 뭐가 시작하는 날짜를 적고 들어와라 이런 거? 아 그런 걸로? 한수환이라고 하면은 지방근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쵸 저는 한수환 들어가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지방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저한테는 조금 좋은 부분이었던 게 사람들 많고 하는 곳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혼자 하는 그런 취미들이 많아요 그렇게 뭔가 오지 근무? 이제 이런 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장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교대근무도 있잖아요 교대근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대근무요? 네 원자력직구는 100% 교대근무라고 듣기는 했는데 100% 네 거의 그렇다고 하더래요 수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되죠 그냥 공대 여성분답네요 그럼요 하면 된다 네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한수원에서 그런 수력, 양수, 전기전자 파트로 합격하시잖아요 아 네네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직군이나 신재생인 직군이나 거기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원자력 그런 산업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자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력, 양수, 뭔가 그런 직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추후에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원자력은 되게 현재 원자력 해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해외 사업으로 되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수력, 양수는 뭔가 점점 증설도 하고 있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합격만 우선을 하자 아직 다른 데 합격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사실 이것도 있었어요 사실 합격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합격을 할 거라는 뭔가 조금의 그런 희망이 있었으면 가능성이 조금 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뽑는 원자력을 지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한데 뭔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내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력, 양수를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붙어버리셨네? 감사하게도 와 상향 지원했는데 붙은 거네요? 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원자력 직구는 제가 좀 들은 내용으로는 요번에 한수원 들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모른다 찍는 문제 나온다 원자력 쪽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필기요? 네 좀 다른가요? 한수원이 그런 직종마다 시험 문제가 좀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원자력하고 수력 양수하고 달라요 아 다르구나 네 신재생과 달라요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아 그거는 모르셨구나 네 저는 그런 기출복원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가 다른 거예요 같은 번호인데 아 맞네 다른 데에 필기 합격하신 데가 있으실지 아니요 저희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필기를 처음으로 합격했는데 면접까지 바로 돼버린 케이스 언제 졸업하셨죠? 저는 졸업은 2019년도 2월에 했는데 네 공기업 스펙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건 2020년도가 거의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했어요 그럼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준 생활이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전체로 졸업한 시점부터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졸업한 시점부터는 3년 그다음에 공기업을 준비를 한 거는 2년 정도? 그 1년은 어떤 거 하셨어요? 1년은 졸업하시고 졸업하고 1년은 사기업 준비도 하고 중소기업 준비도 하고 되게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간절하게 취업해야지 약간 이게 아니라 졸업했으니까 아 이제 뭔가 나만의 시간이네? 이렇게 하고 뭔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직원에서도 취업 안 하냐는 이렇게 하니까 사기업도 써보고 중소기업도 써보고 했다가 아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자서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공기업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하게 됐죠 아 사기업이나 중소기업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더라도 뭐가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기업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뭔가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약간 그런 취중기간이 2년 정도 되셨는데 자격증 세팅이 다 된 건 언제였어요? 올해 서류학교 아 그거는 서류학교도 되겠다는 2021년 올해 상반기부터 서류는 거의 다 붙었어요 아 이제 근데 이제 완벽한 세팅은 하반기 공사기사를 상반기에 따가지고 음 그러면은 상반기 때 가지고 있었던 스펙은? 일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렇게랑 한국사 L급 이거랑 OPIH 끝 한국어는 없네요? 네 한국어 이번에 딸려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실험을 쓰기 네 실험을 쓰기 그게 괜찮더라고요 이제 시험 접수니까 네 맞아요 그거 딸려고 했었죠 아까 전에 전자공학이라고 하셨는데 아 네네 요즘 공기업 기출문제에서 전기직이라고 해놓고 전자라고 통신문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코레일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지 않았어요? 전자공학 주식이니까? 그럴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까먹잖아요 근데 진짜 다 까먹었고 그냥 코레일자 전기통신지원 봤었는데 그냥 다 찍었어요 속통신 그게 사실은 뭐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도 전자공학 물어보면은 몰라요 답변을 못 찾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이니셜 같은 거 대충 뭐겠다 생각해서 찍는 거 그런 건 좀 맞는 거 조금은 조금은 있겠네요 필기 준비를 전기직 공기업 필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부터 되게 이제 그거를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필기는 전기기사 필기를 딴지가 되게 오래됐었어요 거의 2년쯤? 아 빨리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되게 빨리 땄고 되게 쉽게 땄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쉽게 따가지고 전공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개념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모든 인강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데 무료 인강 많잖아요 모든 인강을 다 듣고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모든 과목을 다 당분화를 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다 해놔도 문제는 또 다 틀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이게 틀려도 아 이게 어떤 단원이구나 내가 뭐 정리한 요점 정리에 어떤 부분이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날 만큼 네 그렇게 처음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이제 정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연도 많이 푸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반기에 바로 이제 썼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급했어요 그래서 정기직 위주로 모아둔 그런 문제집을 사가지고 스터디를 구해서 한 세 네 번 정도 이렇게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있잖아요 정기직 공기업 기출문제 각 기업마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뭔가 책 같은 것도 찾아가지고 그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 그 서비스 거기에서도 기업별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찾아서 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전기기사 관연도는 많이 보진 않으셨네요 네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봤냐면 모든 과목 모아둔 책을 풀다가 저는 어려웠던 분이 전기기기랑 전작이야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 그게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동일 낙권 있잖아요 을 풀었어요 관연도를 그러면은 거기서 유사 문제까지 풀었어요? 유사 문제만 풀었어요 거기서 좀 별표 좀 있는 것들 위주로 아니면 부족했던 것들 찾아서 그것도 이제 떠디를 냈어요 다 풀었어요 그냥 다 동일 낙권에 있는 유사 문제 빼고 다 네 다 그러면 거의 관연도 많이 봤네요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본 거랑 다름없어요 장점은 엄청 옛날 것도 나오잖아요 되게 옛날기 추는데도 많이 봤는데 만약에 제가 관연도만 봤다면 저기 옛날 거를 보고 시험을 봤었을 텐데 그런 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동일 출판사 6권 다 보셨나요? 아니요 두 개만 제가 못하는 것만 아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잘 풀리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것 중에 네 네 전기기기 네 맞아요 그거에 있는 유사 문제 빼고 다 부셨고 네 그거는 한 몇 회도 하셨어요? 그건 한 번만 풀었어요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하나는 온라인이고 하나는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은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한 백문제? 백문제씩 풀어와가지고 같이 리뷰하고 그거 몇 회도 돌리고 나서 이제 각 기업마다 기출문제 같은 거 같이 풀어보고 네 그렇게 동시에 같이 풀어요? 풀고 와요? 스터디가? 아 풀고 와요 음 리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 리뷰요? 그냥 각자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거나 아니면 헷갈렸던 거 아니면 내가 이걸 풀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푸는 게 맞나 싶은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외우는 방법? 아 좀 네 외우는 방법이랑 같이 이렇게 외우고 같이 시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잘 기억이 나고 스터디 같이 하셨던 분들 다 좋은 결과 얻으셨나요? 어 절반은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거 같아요 절반이라고 하면 한 네 명 이상인 거 같은데요? 아니요 스터디 네 명이서 했어요 두 명은 좋은 결과 음 그러면 두 분은 더 하시는 네 네 그러면 엔지니어 서비스 좀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드려야겠네요 그분들한테 모의고사 서비스나 네 맞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관연도 기출문제 그런 것도 저 애가 공부할 때는 뭔가 몇 회차에 뭐가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뭐 2020년도 3회차 정기기기 이렇게 쳐가지고 네 넘겨가지고 문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바로 해설 아래 누르면 해설 영상 해설 영상 바로 뜨게 해 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저희 기출문제 해설 영상 유튜브 무료 링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링크로 가져와가지고 그 문제 딱 누르면 바로 해설 볼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 직접 아이디 되신 건가요? 네네 그런 다음에 틀린 문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가 문제 추천해 주는 산타토익 같은 느낌으로 개발 중입니다 우와 그래서 엔지니어 서비스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전기직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 줄여주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수험생들이 다른 데다 시간 뺏기지 않고 빨리 학교 갈 수 있게 전공만 그렇게 공부하시고 NCS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위프트 황급반을 이용을 했어요 네 삿호 NCS 그거 있잖아요 응 알아요 알아요 네네 그 기본서피스 기본으로 한 그 2회독을 처음에 했어요 인강 꼼꼼히 듣고 2회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 번 더 풀고 이 정도 하니까 이제 봉투부의고사 풀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풀리더라고요 또 신헌의 삼백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무 엄청 많이 풀고 이제 하반기쯤에는 기존에 하던 전공 스터디가 있었는데 그 전공 스터디에서 이제 우리 NCS도 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고앤고라는 또 기본서가 있어요 기본서는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많이 보게 됐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터디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복무 꾸준히 풀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봉투모의고사에 돈을 좀 많이 쓰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딱 한수원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네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거 풀어야지 학교 갈 것 같은데 한수원이라고 써져있는 시대고시, 에드윌, 위포트, 해커스 다 살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세 개 썼는데 위포트랑 해커스랑 에드윌 이렇게 세 개의 공투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어요 그거 말고도 더 풀긴 했는데 그 세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가요? 네 보통 이렇게 세 개는 꼭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고시 이런 거 풀잖아요 네 방문각 이런 거 다른 분들 이건 괜찮던데 싶다고 하는 거 풀고 그렇게 썼죠 그러면 5급, 7급 그거는 피셋은 안 하시나요? 인경채 이런 거 네 그렇게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피셋포 NCS 거기에서 많이 다루니까 뭔가 나름대로 접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한선 떨어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되게 잘하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5급 피셋을 되게 추천하시더라고요 5급 피셋은 요즘 필수로 떠올라고 있잖아요 진짜요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coreオン MUC 앱